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헌터 오현진 팀장입니다.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매매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단단한 매매의 뿌리가 필요하겠죠. 매매의 뿌리는 뭘로부터 올까요? 많은 공부와 경험에서부터 옵니다. 주식은 절대 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갈고 닦은 실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공부하는 만큼 수익이 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때문에 항상 개인출의원분들께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강의 들어가 볼 건데요. 오늘은 보조지표 강의입니다. 스토케스틱과 OBV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사실 보조지표는 엄청 많아요. 정말 대중적인 것만 몇십 개 되고요. 그 이상으로는 몇백 개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볼만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보조지표 몇 개 중에 두 개가 바로 스토케스틱과 OBV입니다. 보조지표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좋은 매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보조지표가 뭔지 그리고 매매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의 강의는 채널에 또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강의를 중간부터 보셨든 혹은 저의 풀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 저의 지난 강의 다 어디에 있다고요? 채널에 있습니다. 채널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의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을 통해서 저의 동영상 강의 마음껏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세요. 한 번 봐서 이해 안 되면 두 번 보고 세 번 보시면 분명히 이해가 될 겁니다. 동영상 강의의 장점은 제가 뭐라 그랬죠? 무한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렸죠? 많이 본다고 달코나 하지 않습니다. 많이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 일단 보조지표가 뭘까? 보조지표. 과거의 주가 변화를 통해서 현재 주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매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보조지표입니다. 보조지표는 주가의 추세 및 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지표예요. 그래서 오늘은 보조지표인데 보조지표 중에서 스토캐스틱과 OBV 두 가지를 공부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스토캐스틱과 OBV인데 스토캐스틱과 OBV는 꽤 높은 정확성과 유용성을 제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보조지표 없이 캔들과 거래량으로도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주식공부 초기에는 일부 보조지표에 대한 활용이 유용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볼 때 웬만해선 보조지표를 넣어보진 않아요. 근데 그것은 제가 예전에 보조지표를 많이 넣어봤기 때문입니다. 캔들과 거래량 그리고 차트 흐름 2평선 이 정도만 있으면 웬만한 보조지표의 흐름이 어떻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차트를 많이 보고 오랫동안 이 업계에 있었으니까 좀 빨리 보이지만 괜찮을 분들께서는 그게 빨리 보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쓰는 거죠. 지금 내가 보조지표를 쓴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써야 되냐. 물론 써도 됩니다만 안 쓰셔도 돼요. 일단 초기에는 쓰셨다가 나중에 차트가 잘 보이면 그때 가서 안 쓰셔도 됩니다.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해주는 지표예요. 중심지표가 아닙니다. 중심 분석은 캔들과 거래량, 차트, 이평선 이런 것들로 하면 돼요.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를 해주는 지표니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매매에 참고 정도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게 보조지표를 가장 적절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스토케스틱부터 한번 볼게요. 정의입니다. 주가의 마감 가격이 일정 기간 어느 곳에 있었는지를 관찰하기 위해 백분율로 나타낸 단기 기술적 지표입니다. 주가는 상승 추세에서는 그날 흐름 중 고가에서 하락 추세에서는 그날 흐름 중 저가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특성을 이용한 지표입니다. 말로 보면 조금 어렵죠. 주가가 하나의 봉이 만들어질 때 일봉 기준으로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6시간 반 동안의 움직임으로 일봉 하나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일봉이 만들어질 때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내려가는 것도 아니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합니다. 그럼 이제 뭐가 생기죠. 고가와 저가, 시가와 종가가 생깁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거기서 그날의 등락 흐름 중에 고가 부근에서 끝나는 경향이 강하면 스토케스틱이 올라가요. 그날 흐름 중에 저가에서 끝나는 경향이 많으면 스토케스틱이 내려가요. 자 그럼 스토케스틱이 올라가는 게 좋나요? 내려가는 게 좋나요? 일단 올라가는 게 좋은 겁니다. 일단은.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상승 추세에서는 그날 주가의 등락 중에 고가 부근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캔들이. 근데 하락 추세에서는 그날 주가의 등락 중에 저가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한 지표입니다. 자 두 가지인데 양봉 많은 우상향하는 차트부터 볼게요. 저게 이제 스토케스틱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저 차트에선 올라가겠죠. 그날 등락 중에 대부분 고가에서 끝났으니까요. 반대로 저 은봉만 있는 차트에서는 스토케스틱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겠죠. 그날 움직임 중에 저가에서 끝난 날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스토케스틱이 움직이고요. 차트에 적용시킨 겁니다. 밑에는 일봉 차트, 위에는 스토케스틱인데 스토케스틱은 저렇게 일정 구간을 움직여요. 0부터 100까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스토케스틱이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그날 움직임 중에 저가에 끝난 날이 많았다는 거고 올라간다는 건 그날 움직임 중에 고가에 끝난 날이 많았다는 겁니다. 일단은 스토케스틱을 어떻게 보는지부터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떻게 매매 판단을 하냐? 일단 정의는 그렇죠. 20% 이하에는 과매도로 판단해서 매수 관점 80% 이상에서는 과매도로 판단해서 매도 관점입니다. 그럼 지금 저 밑에 약간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과매도죠. 그래서 여기서는 매수 관점이고 위에 약간 볼쏙 볼쏙 소든 주황색 구근이 뭐예요? 과매도라고 판단해서 저 위치에서는 매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20% 이하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20% 이하에서 스토케스틱이 올라올 때 산다는 거예요. 그때 매수한다. 80% 이상에서 그냥 파는 게 아니고요. 80% 이상에서 내려올 때 매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날의 등락 중에 은봉이 많이 생겼다가 그날의 등락 중에 양봉. 그러니까 그날 등락 중에 고가로 변환되기 시작하면 매수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로 그날 등락 중에 고가로 마감하는 날이 많았다가 그날 등락 중에 저가로 마감하는 날이 많아지면 그때 매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렵지만 차트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스토케스틱을 보면 지금 저 온폭 들어갔다 올라갔었던 부분의 표시가 초록색으로 돼 있죠. 20% 이하에 있다가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그 위치에서 매수했으면 실제로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매도 타이밍은 이제 구체적으로 딱 두 개가 나와요. 밑에서 올라간 이후에 80%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 게 두 번이었으니까 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토케스틱은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날 등락의 고가에서 끝났냐 저가에서 끝났냐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원리. 제가 항상 원리를 강조드리듯이 어떤 원리로 스토케스틱이 만들어지는지 그걸 보시는 게 좋습니다. 스토케스틱을 보시면 지금 매수신호가 계속해서 나오죠. 그리고 매도신호도 나옵니다. 매수신호와 매도신호에서 매매를 했다면 어느 부분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뭐라 그랬죠? 보조지표예요. 절대 지표가 아니고.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참고. 모든 보조지표는 마찬가지예요. 여기 설명을 해놨죠?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해주는 지표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도와준다는 개념 정도로 활용을 해야지 이걸 주지표로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기술적 분석을 도와준다는 개념 정도입니다. 자 그럼 보조지표만 띄워두지 말고 보조지표와 기술적 분석을 같이 보면 어떨까? 좋습니다. 오늘은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스토케스틱의 추세선 추가 분석입니다. 지금 제가 작은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는데 저 작은 화살표는 뭐예요? 뭐죠? 매수신호입니다. 20% 이하에서 매수라고 했죠? 혹은 20% 이하에서 20% 위로 올라올 때가 매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 빨간 화살표 근처가 거의 매수예요. 근데 보시면 매수를 하면서 계속 주가가 내려가죠. 이건 스토케스틱으로만 매수를 했다면 계속 물리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한 가지 추세선을 그어놨어요. 하향 추세. 고점과 고점을 우하향으로 이은 거. 추세선 분석이 뭔지 모르시면 제 채널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제 채널로 오셔서 보시면 돼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놓으시면 저희 기초강의, 지난 강의. 특히 뭘 또 보실 수 있다겠죠? 풀 버전 강의. 이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빨리빨리 말씀드려요. 풀 버전 강의는 50분 정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 있게 보시면서 천천히 습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틀어놓고 이게 뭐 바쁘면서도 보시고 그냥 누워서도 보시고 잘 때도 보시고 하면은 들어오실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스토케스틱으로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알려드리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고 스토케스틱의 매매 신호와 기술적 분석의 매매 신호가 겹칠 때 매매를 하면 훨씬 좋다는 거예요. 보면 스토케스틱상으로는 계속 매수 신호를 내는데 주가는 계속 하락합니다. 그런데 우하향 추세선을 하나 그어놓으니까 어때요? 추세가 돌파되는 시점의 매수 타이밍과 스토케스틱의 매수 타이밍이 일치가 되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서 매수했을 때 수익이 극대화가 됩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보조지표는 단순히 보조를 해주는 지표입니다. 절대로 주지표가 될 수 없어요. 기술적 분석의 보조지표를 추가하면 성공률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스토케스틱으로는 매수 신호를 냈지만 기술적 분석상 매수 신호가 아니면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스토케스틱이 매수 신호를 줬는데 기술적 분석도 매수 신호를 줬다. 그때는 매수를 하시면 성공률이 높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부분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화살표 부분에서는 매수 신호가 나오는데 지금 왼쪽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고도 주가가 하락했어요. 오른쪽 화살표에서는 매수하고 주가가 상승했어요. 추세석 분석상 같이 겹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추세상도 우상향, 스토케스틱도 매수 신호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죠. 확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고 두 가지 지표가 결합되어 있다는 건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신호로 인식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충분히 잡고 주가가 우상향까지 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매도 실제로 이렇게 하시면 좋다는 거죠. 자, 스토케스틱 살펴봤고요. 이제 OBV입니다. OBV, 거래량은 항상 주가에 선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거래량 분석을 통해 주가를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OBV는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주가가 전일에 비례 상승했을 때의 거래량 누계에서 하락했을 때의 거래량 누계를 차감한 거래량을 집계합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 종목의 매집 및 분산 단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크고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작으면 OBV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종목의 매집과 분산 단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OBV 선이 이전 저점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을 때는 매집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고요. 주가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OBV 선이 이전의 고점 아래에 있을 때는 분산이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말인데 쉽게 설명하면 뭐냐? 주가 상승에는 거래량이 동반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주가 상승에 거래량이 동반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대부분의 주가 상승에는 거래량이 동반됩니다. 왜? 주가는 또 시장에 관심이에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시장에 관심을 가져요. 단타적도 관심을 갖고 저건 왜 올라가지? 관심을 갖고 달리는 말이 올라타자.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사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파는 사람도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는 사람이 주가를 쫙 올려놓으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익심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는 사람도 많고 파는 사람도 많고 거래량은 증가하고 주가는 올라갑니다. 주가 상승에는 거래량이 동반된다는 게 뭐라고요? 핵심입니다. 그걸 이용하는 지표가 OBV입니다. OBV입니다. 온 밸런스 볼룸의 약자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보통 이래요. 주가가 횡보할 때는 보통 OBV도 횡보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OBV도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할 때는 보통 OBV도 상승해요. 지금 그걸 이 차트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어요. 주가가 OBV가 어때요?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주가와 OBV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이걸 매매 활용하기는 어려워요. 중요한 건 OBV가 주가가 따로 움직일 때 그걸 활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까 제가 스토케스틱 강의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스토케스틱 상 매수 신호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토케스틱 상 매수 신호를 줬는데 추세선과도 매매 신호가 일치하면 그걸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OBV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올라가는데 OBV가 올라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건 매매에 활용할 가치가 없어요. 근데 OBV와 주가가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 그때는 매매 활용의 가치가 있어요. 이걸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다이버전스는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OBV가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뭐예요? OBV도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면 차트 우상형하고 OBV 우상형이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이 자체로는 써먹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없다? 별로 없어요. 이 자체로는 써먹을 수 있는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자, 여기부터인데 OBV 다이버전스인데요. 다이버전스라는 게 뭐냐면 보조지표와 주가가 다른 움직임을 보일 때를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개가 다른 움직임을 보였으니까 뭐가 더 맞다라고 추정을 해야 될까? 이거죠. 누구는 왼쪽으로 가라고 하고 누구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해요. 그럼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까? 이겁니다. 예를 들면 보조지표는 왼쪽으로 가라고 하고 주가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해요. 그럼 나는 어떤 말을 따라야 되냐? 보조지표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입니다. 자, OBV 다이버전스인데요. 볼게요. 자, 보시면 아까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아까는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냥 OBV가 같이 올라갔잖아요, 딸려서.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급등한 다음에 주가는 거의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OBV는 어때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추정을 한다고 그랬죠, 아까? 기억하실까요? 두 글자로 매집. 매집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주가가 횡보하면 원래 OBV도 횡보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가끔 주가가 횡보함에도 불구하고 OBV가 계속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다이버전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데 누가 이 주식을 의도적으로 모으고 있구나 라고 추정을 해요. 주가의 매집과 분산을 판단하는 게 OBV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OBV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수하는 게 좋겠죠. 매집이라는 것은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사 모은다는 거니까 주가 상승에 따른 모멘텀이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급등하고 주가가 급등하고 OBV도 딸려서 올라갑니다. 이 OBV 다이버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횡보하는 위치에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혹은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지조차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OBV 다이버전스를 이용하면 이런 급등 종목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은 이제 스토케스틱이랑 OBV를 말씀드리지만 다른 보조지표도 똑같아요. 다른 보조지표도 다이버전스가 있는 보조지표들이 있어요. 그럼 다른 보조지표도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는 뭘 따라야 된다? 보조지표의 방향을 따르는 겁니다. 보조지표와 주가가 다른 말을 할 때는 보조지표를 따른다. 이게 다이버전스를 활용한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아시겠죠? 보조지표는 주가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조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해주는 지표니까 다만 보조지표는 주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보조해주는 지표니까요. 그래서 보조지표가 매수신호를 냈다고 해서 저는 매수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조지표가 매수신호를 주고 다른 것도 매수신호를 주면 그 두 개를 결합해서 그때 매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스토케스틱에서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OBV에서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주반도체 한번 볼게요. 이거는 좀 아까랑 반대입니다. 아까는 뭐였죠? 아까는 주가가 횡보하는데도 불구하고 OBV가 횡보하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건 주가가 지금 내려가요.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OBV는 올라간다고 보긴 좀 애매하지만 내려가고 있진 않아요. 일직선을 그리면서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주가와 OBV가 다른 움직임을 보인 건가요? 그렇죠. 원래 주가가 하락하면 OBV가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OBV가 하락하지 않았어요. 상승한 것도 아니지만 떨어지지 않았고 횡보했어요. 이것도 다른 신호입니다. 이건 역시도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가가 하락하는데 OBV가 상승해도 다이버전스인데 OBV가 상승하지 않고 횡보해도 다이버전스입니다. 그것 또한 매수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BV를 활용할 때는 이 다이버전스가 핵심이에요. 물론 OBV를 활용한 매매는 다이버전스 말고도 많아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을 뿐더러 개인 투자라 분들께서 바로 적용시키고 바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다이버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이버전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 OBV에만 다이버전스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보조지표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다. 이거입니다. 특히 OBV에 써먹으면 적중률이 높으니까 꼭 써먹어보셔라. 이거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주가가 하락하는데 OBV가 빠지지 않고 횡보하면서 버티면 다이버전스. 그때는 뭘 따른다고 그랬죠? 보조지표는 왼쪽으로 가세요. 주가는 오른쪽으로 가세요. 난 어디로 가야 되죠?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를 따라서 가면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이버전스대로 매수를 하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때서야 OBV가 우상향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수한 이후부터는 이게 다이버전스가 풀린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면서 OBV가 올라가는 건 일반적인 거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매수했는데 주가가 계속 내려가지만 OBV는 버티고 있으면 계속 홀딩을 해야 되겠죠. 추세에 상승이 나올 때까지. 왜? 매집으로 보는 거니까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고 OBV도 추세선을 추가로 분석할 수 있어요. 매수 타이밍을 좀 세밀하게 잡고 싶을 때 그렇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 주가는 올라갔다가 하락합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OBV가 같이 올라갔죠? 주가가 떨어질 때는 OBV가 떨어지기는 커녕 이건 횡보도 아니고 더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매집 신호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 올라가겠구나. 근데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추세선을 추가로 넣어서 분석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OBV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하락하고 있으니까 OBV를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언제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추세가 상승 전환될 때 매수를 하자. 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보조지표는 추세선을 활용하면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성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어때요? 매수하고 쭉 우상향으로 끌어올리는 올리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죠. 매수한 다음부터는 또 OBV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정상 지표입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OBV가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오늘 강의 모두 다 말씀을 드렸어요. 스토케스틱과 OBV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는지 보조지표의 말만 믿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지표에 추세선을 추가하거나 다른 다이버전스 같은 신호를 추가했을 때 매수 신호를 낸다면 그때 매수한다. 다이버전스를 이용한 매매에서는 추세선을 추가로 넣어서 분석하면 매매 탑점을 매수 탑점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잘 잡을 수 있다. 요겁니다. 자 이론적인 내용 다 말씀드렸고 예시까지 드렸어요. 이제 시청자분들의 차례입니다. 해보셔야 되겠죠. 스토케스틱과 OBV의 보조지표가 없는 차트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지표니까. 꼭 차트에 넣어서 써보시고 다이버전스 뭐 이런 신호들 확인하시고 매매해보시고 성과를 확인하시고 반복하시고 이러면 분명히 나의 평생 돈 버는 무기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는 많이 해보셔야 돼요. 반복하고 익히셔야 돼요. 보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직접 컴퓨터 키고 해보세요. 추세선 그어보시고 보조지표 넣어보시고 보조지표 어떻게 넣는지 모르면 해당 그 증권사에 전화하시면 HTS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연결하시면 다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꼭 매매해보시고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강의는 채널 들어오시면 다 있어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하시면 저의 풀강의 영상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채널로 들어오셔서 영상 많이 보시고 공부하시고 기관 외국인에게 지지 않는 투자하시기를 항상 제가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